빨리 와서 좀 먹어 나 혼자 외로워 나 혼자 먹고 있기 외롭다고 자, 시작! 아빠 물리 할게요 정신없어 구마리야? 구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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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시작! 안녕! 그대로 뜯어 먹어 자, 우리 사랑은 마흔이 마흔이? 너, 넌. 넌. 뭐하는 거야? 이거. 이거에다, 이거야. 이거에다. 네, 이거에다. 소시지 수요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수요 수요 고기 빵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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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뜯어 없다? 잘한다 너무 고소하다 아까 전에 무슨 마누마가 너무 빨리 하고 예쁜데? 발라줄거지 으인 물emin 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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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는데 마늘 간장 어때? 네! 찍어 먹어봤어? 아니야! 아니 이런 원래 개별 포장돼서 나온 간장맛들은 그냥 그저 먹거든? 나쁘지 않은데? 아니 나쁘지 않아 진짜 나쁘잖아 껍질이 맛있더라 껍질 오 껍질 너무 맛있어 마찬가지로 너무 맛있어 마찬가지로 너무 맛있어 마찬가지로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 오 엄청 크다 잡아 당겨 확실히 간이 돼 있어서 그런지 소금 같은 거 안 찍어도 그냥 먹어도 맛있어 소금 안 뜯었잖아 응, 그니까 살짝 매콤한 맛을 느끼기 위해서는 그냥 뭔 소리고? 아, 또 주라고? 응, 없어 있잖아 있잖아 없어 아, 그거 그거 안 되는데, 너무 많이 먹는데 또 먹으면 두 개가 너무 맛있어 오, 이거 맛있어 만화가지 형마 그래? 그래? 응 맛있어 자 이거 봐 이거 다 먹고 가? 응 아빠, 이거 날개 어떻게 먹는지 알려줬지? 응 맛있어 땀 흘렸어? 응 네? 좋았어 네 그것만 더 먹어 땀 흘렸어 나 응 으응 아, 더워 아, 더워 너무 예쁘게 아, 더워 아, 더워 오? 그렇지. 아! 여기까지 뜯어줘. 나 여기까지 안 먹을 건데. 거짓말하고 있네. 뭐가 안 매워? 안 매워. 물 드세요, 물. 물 줘? 물? 물 갖다 줘? 왠지... 며칠 굶은 사람처럼 먹는 것 같아서. 좋겠지? 우리 딸이 아빠한테 제대로 배웠구나. 날개 먹는 방법을. 과자도 과자. 저, 저, 저. 저, 저, 저. 왜? 저. 저. 이거 진짜 맛있는데? 저. 응? 파삭파삭이네. 그래. 알았어. 줄게. 봐봐. 고맙습니다. 응, 그래. 고마워해야지. 날개. 날개? 날개 뚫으라고? 응. 이 양보고보는 다. 응. 아빠 여기. 아빠 여기. 아빠 여기. 턱지 엄청 많다. 응. 이 양보고보는 다 마양이에요. 응. 아니야. 고속해. 그거랑 같이 먹어야지. 맛있는 거야. 응. 됐다. 잘한다. 네 집 딸림이. 잘 먹네. 응. 와. 발골하는 것 같아. 응? 과자야. 발골한다. 응. 응. 이 정도면 돼야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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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옛날 사극에 보면은. 응. 그 산적들 있잖아. 응. 산적들이 이제 막. 모여가지고는. 응. 닭다리를 딱 들고나서. 개글스럽게 막. 응. 이렇게 먹는 거 있잖아. 응. 응. 그걸 보면은. 응. 이런 동작이. 땡겨. 왜 그러냐면. 이게 통으로 돼 있으니까. 이렇게 뜬. 뜬. 뜬어가지고는 이렇게 먹는 맛이 있거든. 파랑은. 이 aisle은 무기가 ontés인가. 그 gebaut는. 평소에 Smart 세균이END의Whiteiving. 그 맛. 대 deposit teachers. 네. 안에서 anf و base habrá. 설탕 photo. istsFrom have the parents. 너무 많은 성격. 모든 게 없어서. líder한 사람 한번만 минут이야. 잘 안 한つ. bede? 은신 impuls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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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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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야 진짜 안먹을거야? 나 이거 계속 이렇게 먹다가 삭힌다 아래됩어리 수아 마 마 마이크와 함께 먹으러 왔어요 고춧가루 다진마늘 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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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光 물 고기 resser sta 황 고춧가루 다행이다 아직도 먹어. 안 취했거든. 와 자기네를 딱 먹을 것만 딱 먹고 그냥 일어서버리고. 살 1kg 추가다. 살 1kg 추가. 살 1kg 추가. 살 2kg 추가. 살 2kg 추가. 살 2kg 추가. 저리도 원래 요즘 위에 많이 떠 있던데? 전부 다. 이제 팔아도 될 것 같은데. 안 돼. 먹이 겸쟁에서 밀려. 근데. 육뼈 끝까지 나와? 화면에? 진짜? 눈치야? 하하. 어? 어딨는데 안나? 하나. 이. 이. 씨. 바대야바대 제가 구를랄 때 피부가 찾거든요 샤워바대 샤워바대 샵 샤워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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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왜왜? 쟤 너무 혹해. 쟤랑 쟤랑 묶었네. 이렇게 해서 묶어. 흐흑! 왜? 얘 홍삼이 너무 많아서 엄청 낯을 거다. 오! 오 빠르다. 응. 오 빠르다. 쟤랑... 쟤가 다 괴롭히고 다니는 거 아닐까? 그래서 죽었을까? 그거 피남나 보다. 쟤랑 쟤를 묶어놓을까? 왜 그 다음날 그러면 뼈다고만 남아? 톡톡 쳐보라. 와... 그래 놓고 목에 다 자기가 못하잖아. 와... 어떻게 쟤? 아 왜 이렇게 한파리 씹고 무슨 말써를 피어먹고? 원래 그... 우두머리들이 쎄야 되잖아. 쟤가 우두머리나 봐. 거의 또 한 대. 어 그리고... 쟤가... 어머? 몸통 박치기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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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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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누가 먹던 거야? 좋아! 깜패를 데려갔는데 깜패를 데려와 먹이 줄 때만 그러나? 먹이 줄 때 나쁘게 진짜 큰일이네 아가씨 왜요? 저 노래가 1999년도에 나온거거든? 근데 내가 저 노래를 다 알아 왠지 슬퍼진다 몰라 그냥 슬퍼지니? 아니 생각을 해봐 노래가 1999년도에 나왔대 근데 저거를 달달 외우고 있다고 생각해봐 지금은 2020년도인데 뭐하나? 네 네 네 네 네 네 클리어 클리어